고백은 앞에 있는데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제 거 먼저 열어주세요 키부터! 자존심에 약한 스크래치가 가슴 계속 뜨거워지니까 그냥 빨리 열어주세요 가슴이 뜨거워진대 그럴 때 되게 흥미로워 가슴이 왜 이래요? 키에바스마 오픈! 아 멸쪽었네요 삼겹살 삶의 결정장 삼겹살 꽃들이 너무 많네 많이 아쉽네 제가 좀 아쉽게 적었어요 솔직히 근데 여기가 많이 적었어요 제가 봐도 근데 지금 제가 맨날 하던 그 퍼포먼스 있잖아요 그걸 왜 얘기해 퍼포먼스 하려고 그걸 왜 얘기해? 어색해서 봐줄 수가 없어 아니 무슨 아 고백할래 고백할래? 그럴듯해 좀 더 예의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열정! 열정! 이거만 보여주고 아까사, 뒷가사 물어보고 오케이 아까사, 집에서 무슨 일이 다시 얘기해봐 아까사, 뒷가사? 이거 먼저 보여주고 보여주고 이따가 발표하겠습니다 이따가 발표하겠습니다 아멘, 저기서 옥 설명이랑 아까사, 뒷가사 할 거 옥 설명이랑 아까사? 그때 딱 얘기하면 돼 앞에 다시 설명하고 있어 아 설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긴장되는데 어? 내가 더 많이 썼어요 이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돌아왔다 오늘 과연 소머리 곰탕을 우리에게 선물처럼 줄지 한해의 바스바 오픈! 아 고백이 아니야? 뭐가 비어져 있습니다 핵심, 고백이 아닌 고백이 아니래 고백은 이따가잖아 오케이 오케이 뭐가 또 있지? 그게 아 여러분들이 그 다 맞습니다 다 맞고 기본적인 이런 단어들을 잘 하셨는데요 네 일단 그 집중을 안 해 집중 좀 해줘요 독정보 좀 주세요 독정보는 벌써 주면 어떡해 아니 난 너가 얘기를 하고만 하지 난 벌써 보고 나서 저기요 다시 아니 여기 1번부터 보여주고 했지 그리고 2번부터 좀 도와주세요 그냥 제가 할까요? 아니야 그건 안 되고 한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천천히 한해 형 파이팅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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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다릴 수 있어 다시 띄워주세요 그럼 이거 자 다시 오픈할게요 좀 놀라줘요 저 핵심보고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다 깜짝 놀래는 거예요 놀래는 거야 오케이 쓰면 놀래는 거야 한해 파스팟 오픈! 핵심이야 야 뭐야? 순덕 씨 조금만 진정하세요 조금 진정하세요 순덕 씨 어어 태현 너무 쓸래 진정하세요 진정 씨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오 오 핵심이에요? 네 핵심이고 핵심? 여러분들이 다 비슷하게 들으셨습니다 예 맞아요 다 비슷해 나오고 다 비슷하게 들었는데 어 그러면 고백이 아니야? 여기가 고백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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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럴 리가 없지 근데 왜 고백이라고 헷갈렸는지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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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백인데 좀 컸어 진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설명하겠다 네 삼겹살집에서 오는 결정장에 아니 서울에 많은 집들이 있는 거예요 서울에 많은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돼도 갈 곳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왜 이렇게 많겠어요?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네 여기가 고백이 아니고 ee 자 과연 어? 오백이 수 게이스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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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스 이땀 500개 500개 있습? 거기서 500개 있다 고 그니까 진짜로 저희가 이제 고깃집을 가려고 하면서 아 와 삼겹살집만 쳐도 거기에 500개가 나오네요 검색해 보면 나오는 삼겹살집이 500개가 있다고 결정장에 가 오고 밤이 돼도 갈 곳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거 100%다. 500개 있음. 핵심은 이거다. 이거는 들을 수가 없다. 500개 있음이 되게 좋다. 그런데 저거 절대 못 들었어, 거기. 삼겹살집 500개 있음. 오, 진짜? 목소리 떨리는 거 봐. 한혜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해, 잘했어. 원샷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왔다, 오랜만에 왔다. 어반자카파의 소흥방. 여기다 써, 그냥. 원샷. 어색하지 말고. 포옷. 주세요. 원샷은? 멋있어, 멋있어. 다리 어떡하냐. 그냥 좀 멋있게 잘해. 멋있어, 멋있어. 잘생겼어.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다. 진짜 밀어. 아니, 그거 약간 크릴인 같아, 크릴인. 그냥 약간 MC 한비용으로. 한비용으로 나왔어, MC 한비용. 아직까지 음악 인생이 많이 남아서. MC 비용. 자, 이제. 먼저 가, 먼저 가. 오빠! 못 들었어, 못 들었는데. 비영등으로만 한 거야. 뒤에 가사 쓴 거잖아. 뒤에 가사는 의미가 없네. 그러니까 춤을 못 춘다는 이유로만 들었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지. 나 같은 남자를 말이야.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게 여기가 여기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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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얘가. 해! 어? 해! 어? 나 해. 처음에 있었어. 내가 맞다고. 이 애쓰가 없었지. 남자도 있고 이래서. 나 같은 남자를 말이야. 처음을 못 춘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면 맞잖아, 가사가 맞아. 나 그냥 맞는 것 같아. 한혜 씨, 저희가 측정할 때. 네. 여기 있는 것들은 안 넣는 거죠. 그러면 해. 내 호박스에 지워.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야, 내 호박스에 냅둬야지. 어, 오른쪽 상관은 너. 밑에, 다음 가사를 지워. 테두리를 지워. 위쪽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원샷의 주인공. 포요. 주세요. 한혜 형이요? 자, 유승용 씨. 유승용 씨입니까? 누굽니까? 한혜 나오는데. 오, 한혜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새로운 아이스. 인생은 아름다워. 대박.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 너무 작잖아. 손으로 가리고 있어. 헷갈렸던 게 그게 가사라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네. 헷갈렸던가? 글자 수를 좀 오픈해. 오! 이렇게. 소리는. 아! 느낌 좋아? 제가 적은 게 있었는데. 럭살이 형 걸 보고 탁 포즈를 맞춰. 탁 포즈를 맞춰. 오케이, 오케이. 아, 한혜 형 오늘. 아니, 이번 거는 밀어넣는다고. 오늘 보여주겠다. 날 믿어라. 긴장했어. 긴장했어. 바람 놓지 마. 자, 그러면 영웅이 될 수 있을지 한혜 박수판. 오픈! 어머나. 내가 너무 중요한 걸 잡아냈어. 예. 뭐? 세 번째 줄이 여름은 다갓내를 아무도 못 들으셨다. 여름은 다갓내를 아무도 못 들으셨다. 아, 세 번째 줄에. 제가 이걸 들었는데. 아까 럭살 형. 아, 매미구나, 매미. 매이 에이에이였는데 이게 매미 소리. 매미 소리. 매미. 매이 에이엠 해가지고. 여기가. 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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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미 소리를. 매미. 매미 소리를. 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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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렵다. 한혜인가? 정답이 가깝은 한 분. 래퍼 분 중에. 한혜 형. 한혜 형. 한혜 형. 한혜 형. 덤밀수 그발투 뒤에. 한혜 형. 자, 오늘의 원샷 주인공. 고개입니다. 자, 누굽니까? 민수? 민호? 한혜. 한혜. 누구? 한혜인가 봐. 와우. 와우. 그렇지. 디니보이 잘 지내지. 제 행복 많이 받은. 와우. 한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우. 와우. 저는. 지금 저는. 그 첫 번째 줄은 제가 정확하게 들을 게 있어요. 매미가 아니고 맴맴일 것 같아요. 아, 500개. 500개. 500개 있음? 500개 있음? 500개 있음? 누가 500개 있다고? 500개 있음? 원샷은? 와우. 오, 한혜입니다. 와우. 와우. 한혜 형 많이 썼대요. 한혜 형 많이 썼대. 아, 진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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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스프닝 소리가 나잖아.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여기 때문에. 안 들려. 진짜 안 들리네. 너무 잘 흘리는 거예요. 대박. 스펙타클 해. 쏠치려 해. 스펙타클 해 하고 쏠치려 해 하고 좀 비슷한 거를 들었는데. 어, 들었어요? 자, 한혜 시 바스 판 오픈. 맛있었어. 와우. 진짜 잘 출발. 와우. 쓸데없이 짝을 지려 해. 차라리 차라리 뭐? 확실히 잘하죠. 짝을 지려 해. 형! 뭐야? 뭐야? 야 이건 큰일 났다. 이거는 큰일 났어. 가봤어. 아이고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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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원샷 봐야지 원샷. 아 미안해 미안해.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자기 스펙타클 지금 맞는지 안 맞으세요? 영어! 영어! 스펙타클! 영어! 아 이거 경주만 해 거의. 근데 저도 원샷 2분이 될지 2분이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해. 혜윤이 형 있네. 난가 봐. 과연 정답에 가까운 한 분이 누군지? 한해도 많이 썼어. 누가 나와도 본인인 것 같지? 누구였지? 호랑이 없는 데서 진짜 여우가 왕 노릇다는 듯한 것 같아. 한해가 지금? 활기 되죠. 호랑 기다려라. 재밌어. 원샷! 오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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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 진짜? 한해 씨입니다. 많아서 박가워 넌 우리, 우리, 우리. 왜 그렇게 잘하고. 야, 너 뭐야? 일단... 잊돌렸나 봐. 100만은 오고있나. 네가 와서 오는다고? 흐렁나봐. 흐용 씨. 좀 떨릴 때마다 넉살 바라보면 돼요. 저희 쪽으로. 저희 쪽으로 아무 거나 말씀하시면. 정리해서. 올립니다. 손 잡으면 됩니다. 그동안, 그동안 만족하고 가셨어요. 진짜로? 근데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 예약자예요, 예약자예요. 근데 왜 오자마자 쫄았어, 혜리한테 둘 다. 자세도 비슷해요, 자세도. 쫄아서 얘기도 못하고. 본능적인 거 있잖아요, 소식동물이. 사자를 만나면. 왠지 어려운 거야. 시작하기 전에 저기 앞에 서 있잖아요. 근데 혜리가 오랜만이니까 한 애한테 말 걸려고. 어, 한 애? 그랬더니 그 말을 하자마자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아니, 인사하려고. 맞아, 안 했는데.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파르르 딸면서. 뭐라고 하니까. 편하게 해요. 편하게 해요. 편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바스 원샷을. 다들 사연이 있는 게, 혜리 씨에게 좀 보여주자. 오늘 자존심 한 번 높이자. 사는 분들도 계시고. 네, 맞아요. 히도 좀 예민하고. 약간 한 애가 지금 혜리 앞에서 혼자 알아서 잘해. 여러분, 원샷의 주인공. 보여주세요. 누굽니까? 누굽니까? 원샷은? 김동연, 김동연? 오! 잘했어. 한 애가. 알아서 한다고. 알아서 한다고. 알아서 한다고. 이것도 한 번 해서 넣어서 너만 생각하니? 알아서 한다고. 잘하네. 근데 얼굴이 안 빨개지면 안 돼?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니, 아까부터 한 애 형이 자꾸 작은 소리로 뻑뻑뻑뻑 하는데 많이 들었나 봐요, 오늘. 뭐라고 뻑뻑뻑뻑뻑해요? 자신 있게 해. 많이 들은 거 아니고. 한 애 형, 뻑뻑뻑뻑만 하지 말고. 어? 스타일. 슬라잇.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오로 시작해. 뭐. 뻑뻑. 얘기를 하세요. 아니, 금방호도 아니고. 뭐가 있어요? 덩어리가 있어요? 정확한 단어를 들은 거 같아가지고. 아, 있어요?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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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PO가 날렵했네요. 앞에 O를 들었다는 게. 오직 너를 아는 사람들 따라 하고 그런 사이. 그런 사이? 그런 사이. 아, 영어가 아니고. 아, 영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라이일 수는 있는데. It's a line은 절대 아니다. It's a line은 절대 아니다. It's a line은 절대 아니다. It's a line 뭐 이런 문장 형태는 절대 아니다. 아니다. 네, 형님.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100%다, 뭐 절대 아니다 이런 말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소극적으로 변해서 뻑금뻑글 하는 거야. 야,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해야 돼. 해발 좀, 알아서 할게. 비방청해. 원샷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이 원샷은 원샷의 주인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맞힌 분의 원샷. 처음 온 혜준이 차지하나요? 원샷! 어? 혜준? 누구야? 오픈! 도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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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아, 안 돼! 아, 역시 저도. 송신 선배님 이제 앨범 지금 오기 쉬우시라고 하다가. 아, 맞아요. 고마워. 왜 이렇게 아름답지, 프로그램? 내가. 원래 가요, 원래 가요. 원래 가요, 원래 가요. 휴가 원샷을 찾답니다. 한혜! 아니, 오늘은 진짜 한혜 형인 줄 알았는데. 아니, 진짜 나쁜 놈인 게 맨날부터 옆에 앉으면 맨날 형 원샷이야 이러면서 맨날 준비하래. 아니, 진짜 원샷인 줄 알았어, 한혜 형이. 뭐 준비했어요? 저거 맨날 준비하라고. 한혜 갑니다. 네. 오늘, 오늘 원선 데이야 진짜. 아, 그래요? 진짜? 나 많이 들었어. 나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근데 형이 훨씬 더 많이 들었어. 한혜 준비됐어요? 아니, 비슷한, 이게 그런 건 비슷한데. 겸손하네. 왜 겸손해? 왜 그래, 안 어울리는 거야? 열 받아, 진짜 너. 해 놓은 게 많잖아. 한혜. 5번. 오, 왜 이렇게 맛있었어? 구조가 이거야, 일단. 나는 너의 내 첫 댄스. 오늘이 마지막인 듯이 나는 거 댄스. 막지, 막지, 나는 테니. 막지, 막지. 반복구가 있었어. 막지, 막지. 이게 막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나는 또 괜찮았어? 나도 좀. 막지, 막지가 또 있어, 동현이 형. 막지, 막지. 막지, 막지. 막지, 막지 나는 테니. 똑같아. 오케이, 자. 이제 원샷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맞힌 분의 원샷. 한혜인지, 도데린인지, 키인지. 설마. 설마. 2차, 2차는 누굽니까? 눈 갑니다. 눈 가려, 눈 가려, 눈 가려. 보여주세요! 가네? 가네?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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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역시. 슛! 역시. 승진은 어려운 거다. 우리 세븐틴 잘 부탁드려요. 아! 오! 오늘 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날 잡았네. 드름대로 딱 적은 겁니다. 싸우는 날이고. 한혜가 꿈꿔온 그런 스토리대로 펼쳐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꿈이어야 되는데 빨리 깨라, 진짜.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노래. 악당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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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어? 한혜! 뭐야? 한혜! 한혜, 한혜! 한혜의 박수화 오픈. 디엠과 비슷한 거면 비슷한 디귿이 왔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뜀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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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디엠하고. 디엠, 디엠박질, 박질, 나를. 야, 근데 너무 발음 완전 똑같아. 디엠, 디엠, 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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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이렇게인 거야? 야, 소름 돋았는데 살짝? 오! 야, 소름 돋았는데 맞죠? 디엠. 맞아, 맞아. 한혜야. 맞아? 맞아? 이거 키가 하는 건데? 왜 거라는 건데? 이 날만을 끊고 왔어요. 오케이. 제가 여러 명 보내는 거. 오케이. 또다! 또! 우와! 우와! 나야! 우와! 핀박질. 맞다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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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탱구. 어때? 그러니까 이걸 제가 제시해 준 건 줄 알죠? 이야, 태연이가 이제? 제가. 오케이. 그걸 정확히. 자리 배치를 해 준 거 알죠? 정확히 화면에 나갔고. 이거 확실해. 야, 뭐야? 탱구가 한 애한테 묻어갑니다, 지금. 탱구. 인정. 인정. 그래서 똑같은 게 땡, 땡 이렇게. 자, 체크 한 번 더 들을 수 있어요? 바로 나왔어, 바로 나왔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와요. 여기서 저한테 확인하고. 먹자.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박질이네. 우와!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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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인정. 위대전이에요. 키 인정. 위대전. 한 애, 한 애. 한 애. 한 애. 한 애 씨. 쭉 인사 나누고 정답 존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악수 한 번씩 해 주시고. 한 애입니다, 여러분. 한 애입니다. 영광이다, 영광이야. 미안해요. 어쨌든 오늘은 한 애의 날이다. 진짜로. 한 애의 날이에요, 진짜. 진짜 이거 몇 번 일일이 아닌데. 흔치하는 일이야, 이거. 세븐틴의 매니저, 한 애.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불러. 주세요. 꺼낸 너의 내적 댄스. 오늘이 마지막인 듯이 즐겨. 깔피 딤 딤. 박질막질날 테니. 멋있다. 멋있어. 잘한다, 잘해. 이런 날이. 결과. 과연. 과연. 결과네. 결과. 보여주세요. 한 애야, 맞아. 이거 인상 쓸 필요 없어. 무조건이야. 아니야, 아니야. 100%야. 어, 이상하다. 멋있게, 멋있게. 쫄 거야. 그렇지. 쫄 거야, 꿈을 탔어. 흔들리는 게 없어. 살인 경고, 살인 경고. 결과. 풀어주세요. 뜀박질. 한 애. 과연. 과연. 결과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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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이다, 여호. 여호이다, 여호이다. 여호이다, 여호이다, 여호. 아네, 아네, 아네. 우와,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이야, 대박이다. 쉽지 않았어. 완벽하다. 정말 어려운 주간을 뽑아냅니다. 오늘만큼은 시도 한 해를 인정합니다. 이 모든 그림이 한 해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방송 속에서 하고 싶을 얘기 있어요. 마음껏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뒤 한 해에게요. 드디어 해냈네요. 앞으로도 넓고의 볼템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오늘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2회 한 해의 날이었습니다. 일기 써라, 일기 써. 424회 때 또 한 해.